어린이 여러분 한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랑 함께 축복의 시야 찬양합시다 너는? 너는 축복의 시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시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시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시야 하나님께서 실망하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을 쌓기고 아름다운 믿음 바로 자라며 너로 인해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면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면 아름다운 믿음 바로 자라며 너로 인해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아름다운 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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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향기